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빵 특집입니다 오늘 특집은요 아픈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라는 애니메이션의 감명을 받아서 만든 특집인데요 자 이 발사기에서 여기 상자 아래에 있는 양털의 색과 동일한 색을 뽑으면 오늘의 각자 장비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표지판이 생겼는데 짜잔 대충 써져있어요 가까운건 징그러우니까 먼거리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팔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아픈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다이아검 하나구요 약한건 싫으니까 공격력에 올인했어요 다이아검 하나입니다 정말 밸런스 패치가 이렇게 환상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밸런스 패치인데요 자랑 저희끼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먼저 뽑으실래요 빠람밤 빠밤 어 파란색 야 파란색 파란색이 제일 좋은거 아니야 아 야 황강화살을 얻어버리네 내꺼 찌롱 내꺼 찌롱 잠깐만 그럼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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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아검 이거 안좋은거 아니야? 다이아검 다이아검 야 다이아검으로 뭘 해먹냐 이거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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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건 싫으니까 공격력에 올인했어요 후우 나는 안 앞으로 음음음 와 진난다 그래도 갑은 또 안좋을수도 있어요 딜이 약하거든 잡느라 엄청 고생할걸? 하루만 종룡이 잡았다 야 근데 진짜 활강화살이 대박인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 고통의 화살이더만 맞아요 와 진짜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빠르게 몬스터로 잡아서 몬스터 대전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야 이거 뭐부터 잡아야되냐 강한거 찾아야돼 야 마을가자 마을 날아다니네 잡아 날아다니는데 잡아 그래 날아다니네 잡아 날아다니네 잡아 야 강화력 강화력 나 막타를 살짝 노려주면 지금 지금 아니지 아닌지 나도 막타를 살짝 노려주면 마지막 칸대다 야 마지막 칸대 마지막 칸대 마지막 칸대 아싸아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구냐 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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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이걸 밀어뼤 이거 대단하다 fan 이제 체력 30이였는데 짧아니까 그러게 체력도 올랐고 체력 30 됐 Foreona 이제 잠깐만 이거 뭐야? 준호형 뭐해? 하핫하핫하핫하핫핫하핫하핫하핫하핫 잘 먹었습니다아아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맞다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저번에 했던 몬스터 변신몬스터 그거보다 모두가 4개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바이어 크로니카 100개 홀린테 그럼으로 렉이 조금 늘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신제나 죽어라 죽어라 쟤나 죽기 싫으면 활과 화살을 좀 내놔 들어가 들어가기만 해봐 나 친다 친다 야 안나오 저 저 저 저 뭐야 왜 이러나 몰라 신제나 잘가라 신제나 고맙다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내가 신제나야 내가 신제나라고 나는 방구 냄새 나는 신제나야 나는 방구 냄새 방구쟁이 신제나라고 진짜 가만안도 사례빈 준호씨 준호씨 어 안아픈데요 안아퍼요 진짜 나 그러면은 내가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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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거 필요없어 나 안받을거야 죽이면 죽이면 다갔거든 진짜 넌 정말 약탈자야 너는 죽이면 다갔는데 왜 합의를 해야되지 야 아이템 다 얻었다 와 와 저건 또 뭐래 야 여기 아이템 들어있는거잖아 뱅글뱅글 돌아다니다보면 상자가 들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 네크로맨서 발견 야 이거 뭐야 와 상자 털기 개꿀이다 아 나도 얘 빨리 잡고 상자 털러 가야돼 상자를 털어요 뭐라도 얻을 수 있어 야 날아다니니까 상자 안에 들어있는거 다 털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세트로 이게 뭐야 이것이 에이 와 번개보호 세븐에 내구성3에 와 수선의 내구성3 와 어봐요 이거 다이아몬드 검을 하나 얻었는데 약탈3에 내구성3에 섀도우데스5 와 공격피해 19.5에요 아 그래 이거 저런데 털눈거 진짜 좋다니까 찾아야돼 여기도 새로운 던전을 한번 찾아 봅시다 가니다보면은 분명 좋은 몬스트들도 보일거라구요 어 아 방금 전 마을에 흑여석 걸림 있었는데 흑여석 걸림이 있었다고? 어 쟤 말해봐 어디야 방금 전 마을 찾아야돼 알았어 내가 갈게 어디야 응 아니야 오지마 이 자식아 아니 좋은일이 있으면 나눠야될거 아닙니까 뭐 좋은일이 있으면 나눠요 그래서 당신은 저와 함께 나눴나요 좋은일을? 네 언제요 저 기억 안나는데요 그건 제나님이 아파서 그래 제나님 뭔 소리야 드디어 눈을 떴구나 제나님 4일동안 누워있었어 아 찾았다 찾았다 내꺼야 응 내꺼야 내꺼야 응 내꺼야 응 드래곤 체력 277 방금 전에 저기 성에서 털어온 황금금으로 흑여석 걸림 일단 때려잡아봐 오 야 괜찮아 괜찮아 드래곤도 데미지가 센데 그래도 버틸만은 해요 왜냐면 지금 서버 렉 때문에 은근히 좋거든 맞아 맞아 드래곤 잡기 드래곤 잡기 이렇게 편할때가 있어요 드래곤이 우리 못 때릴때가 있단 말이야 우와 자 77 깎았습니다 나도 거의 잡았다 흑여석 걸림 53 남았다 별거 없지 엔더 카디언 다 잡아간다 응 드래곤 체력 58 남았습니다 여러분 불 피하면서 두번 다시 똑같은 공격에 당하지 않지 뱅글뱅글 돌면서 불을 피할거에요 돌면서 한발 때려 잡았어 좋아 드래곤 잡았어 드래곤슬레이어 드래곤슬레이어 자 일단 불부터 끄고 아 좋아 자 어디 한번 변신해볼까요 변신 체력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야 270의 체력이 오른거니까 130 올랐거든요 대박 와 진짜 드래곤 대박 화염저항이랑 불타는 피부 얻었어요 우와 이거지 야 진짜 명실상부 드래곤이다 이거는 진짜 아 믿고 잡는 드래곤 근데 드래곤 약간 보험 같긴해 몬스터 없으면 당연히 드래곤 해야지 맞아 바로 드래곤 잡아야돼 이것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 아이고 그러게 맞아 어 어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운영자님 지금이에요 어 왔다 왔다 뭐야 오늘은 왜 스킨이 깨졌어요 여기도 딜리버리 서비스 야 역시 오늘도 내가 먼저구나 어 근데 오늘 저 갑옷 입어도 되나 나 갖고 있는 갑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아 자여러분 뭐야 뭐야 나 왜 이상한 로봇이 됐냐 컴스 오오 fears 오 technological 어이 나 로봇이 됐어! 나 변신 로봇으로 안했는데? 감사합니다 나 이상해졌어! 이거 뭐야! 왜는데? 나는! 내 정체를 알아버린 느낌이랄까? 나 싸이보그 잡은적이 없는데 난데 지금? 나 지금 난데? 뭐지 이거? 나 왜 몬스터가 뭐지? 내 유튜브 생활을 5년만에 알게된 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뭔일이래? 이제 이거 뭐 좀 좋은것 좀 얻었는데 못턱 하나도 안보여 한참 늦었지 이제 10분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좋은걸 찾을래? 뭐야 뭐야 엄청 희한하게 생긴 무슨 거미야 염소야 뭐야 제나님 봤구나 희한하게 생긴거 어이 다른거 이 자식아! 빨리 안낼소리하고 있어! 형이 어디 왜 계세요? 어 근데 잠깐만 제나님보다 좀 더 무섭게 생긴거 같은데 어 뭔데? 문구길 잡았길래? 근데 공격을 안해 이게 뭐지? 에엥? 뭔데 그래? 온순한 해드리면은 별로 체력도 안높을거 같은데 체력도 체력 몇이야 근데? 체력 근데 40밖에 안돼 아 쓰레기 쓰레기 별거 아니구만 물 별거 아니네 아 40자리 물 에휴 셀.. 셀꺼야 셀꺼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셀꺼야 야 오늘 준호영 꼴등 확정이다 어 뭐야 왜왜 또 아이 또 또 어 뭐야 아래 어 뭐야 아 근데 좀 깜찍하게 생겼는데 뭘 폭발물같은걸 던진다? 에엥? 폭발물? 위도야 위도? 어 위도인데 응 아 근데 머리가 좀 박스같이 생겼어 체력이 350이에요 어? 체력이 350이래요 야 그건 좀 답난다 나이스야 나이스 내가 잡았지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뿅 우와 아니 어떻게 뭐 10분만 되면 그렇게 좋은것만 다 찾아다니고 나는 뭐 하나도 안죽어 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아휴 내가 궁금해서 이거 살긴 살겠나 싼거 물어봐 저건 뭐지요?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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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왜왜왜왜왜 내가 지금 놀라는 이유가 있어 별거 아니겠지 뭐 아니야 체력 20 아 20? 체력 20이야 20? 20밖에 안되잖아 체력 20밖에 안된다고 어 다들 보면 깜짝 놀랄거다 왜? 야 온다아 아아 어 뭐야 갑자기 밤으로 바뀌었냐 근데 뭐야 야 온다온다온다 온다온다온다 오케이 너라한테는 내 인피니티 검을 쓰지 않아주마 내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지 간다아아악 1대1승구 간다 오온 스플레시 데미지 어? 뭐야 그냥 한방이잖아 어? 그냥 약한거 아니야? 아 체력 80이라메 그러니까 그러는거지 아니 뭐야 왜이렇게 약해 일단은 변신! 야 이거 생긴것만 보면 세계..세계강 최강잔데 우와아아아 우와 이거 뭐든지 분쇄해버릴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빨 봐 우와아아아 우와 이게 뭔일이래니 어 잠깐만 저것도 뭐야 우와아아아 야 저게 오리지널이지 야야 여기 여 ней 노다지구나 노다지 되게 맘에 든다 아 저희도 잡을거 다 잡았거든요 아 신난다 말 안들면 말 안들면 마이크로 머리 때려야겠다 10분이 지나고 몬서잡기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끝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보여드릴테니깐요 도착 도착 벌써 벌써 나도 왔어 나도 우빈님 어딨어 나나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뭐임 나야 나 왜 나라고 이렇게 된대는 뭔가 깊은 사정이 있어 내가 지금 사람형태야 사람형태라고 이거 로빈님이야? 오른손 왼손에는 뭐 이상한거 들고있어 내 말이에요 왜 내 스킨만 이렇게 바뀐거냐고 자 아무튼 인간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해서 몬스터를 각자 한마리씩 잡고 모였는데요 각자 잡아온 몬스터로 변신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준호님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지앗 지앗 야 모델링 하나는 쪄는데 염소 염소인가봐요 근데 뭔가 허접하 제발 제발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나님이 한번 변신해보도록 할게요 제나님 변신해도 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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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커져 왜 커져 왜 커져 왜 커져 왜 커져 야 위도 맞네 위도 오오 오아아아아아아아 프레디 Vietnamese 야 마이크로한테 맞아 볼래? 이야 와 대박이다 프레디가 있었구나 왜 얘 채력 엄청 많이 때렸 아니 저 오두방정 떠는,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각자가 잡아와서 각자가 강해진 몬스터 대전 1대1대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가까이 오기만 해봐 나 마이크로 때린다 아프다 야 여기 키가 안다 야 신자나 때려야 되는데 키가 안다 그럼 안되겠다 방향을 바꿔서 아니아니야 그거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자 세일 화염정이야 화염정이야 맞다 나는 화염정이야 왜냐면 아까 드래곤 잡았거든 나 피 회복한다 피 회복할수있다 하나도 안아프다 그 마이크 너무 위험해 으어어어어 olha 오오 either 안돼 제나님 벌써 죽이 썸 spin 왜 둘이 동맹했냐 제나님 아 제나님 그래 아 어허 그렇다 이거지 제나님 내려와야 둘이 싸우던가 하지 왜냐면Terra 제나님이 내려와지롱 뒤로 내려와지롱 주eta 형 주eta 형 1대만 Tweety 주eta 형 으아아아아 roads 으아rés 아! 아아! 안들어봐요 쭈! 데미지가 안들어오네? 데미지가 안들어와 간지러워 왜일까? 데미지가 왜 안들어갈까? 아! 간지러웠다! 야 좀더 해봐! 아! 뭐야! 왜 간지러워하는데! 몰라 아까전에 내가 잡았던 것들이 좀 강한가봐 저항이 붙어있고 힘도 붙어있고 화염저항도 붙어있어? 아니! 야 움직여 움직이면 못맞춘다 응! 아니야! 못맞추지로옹! 못맞추지로옹! 안 맞지롱? 치..ches! 아 놀리니깐 좀 열받네 응? 안되겠다 예..cz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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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뭐야? 뭐야! 뭐 minimalist! 프레이님어완다!! 으아아얘아옹! 진젠아아 bites BGNO Although O tengan 자아 올라가해주한chl ho large 올라가uar? 감이 올라가? 야 오냐 프레이니? 야 오냐? 오냐고? 오냐? 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легAR 스큑하!! 강했어!x2 가겠어 가겠어 위로 올라간다 한 대 내려가면 한 대 치고 한 대 들어가고 아아아아아 한 대 치고 들어가서 한 대 치고 우와 blir 뒤고 나와 재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올라가 올라가 죽어죽어죽어죽 죽어 죽어 저어어어어어 아 깰 골창 돌때마다 던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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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dadala 와~! 체력을 얼마나 남았어?! 최리가 156 남았어 재난지엔! Rog enjoyment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할 수가 있지? 아니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ido체할 수가 없어 스푤Childler 금방 내가 이기겠다 재난지 terug 가변네 67 64 아 제 Gla it!!! 말도 안 돼~~ 신재나 어딨어? 신재나 저기 있네! 신재나! 그냥 거기 없어요! 신재냐고! 신재나! 고창하게 살아남아 그래 저만 물속으로 못들어가겠지? 못들어가겠지? 체력 2 남았네 제나님! 죽어라! 이거지! 신재나! 죽었구나! 죽었어! 뚝배기! 뚝배기!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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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뚝배기! 하하하하 이것도 보실래요? 뮤직비디오도 추진ützen 아마 Falcon affiliated 좋은 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